오늘 새벽 청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가 100명 넘게 있었는데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들어 휠체어로 옮깁니다. 소방관은 환자를 업고 내려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충북 청주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은 불이 나자마자 바로 방송을 하고 평소 훈련한 대로 대피했습니다. 소방관들도 신속히 도착했습니다. 소방서가 병원에서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환자 124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병원은 재작년 리모델링을 하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덕분에 흥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병원과 소방당국의 침착하고도 재빠른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안부터 이 바람을 다른 요